생기,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생명이다. 그래서 그 생기의 본질은 우리 생명체를,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를,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우리들을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이 될 때 우리 유전자들은 계획된 대로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든 존재 계획대로 잘 작동이 되면 그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람을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 모든 동물들도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 모든 식물들도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를 살아 있게 하는 에너지라고 해서 생기라고 불러요. 사람들 몸에 질병이 생긴다. 또는 마음에 질병이 생긴다는 말은 그 유전자가 계획된 대로, 프로그램 된 대로 작동을 잘 못하니까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장애, 면역장애, 분노장애, 반항장애, 이런 장애라는 것은 결국은 알고 보면 나의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는 것이 때문이다. 작동을 잘 못하는 것은 그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에너지, 생기. 영어로는 생기를 LIFE ENERGY 또는 LIFE FORCE 라고 부릅니다. LIFE FORCE 또는 LIFE ENERGY 이렇게 부르고, 성경에서는 이것을 넷샤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넷샤마라는 아주 이해하기 힘든 에너지. 성경은 넷샤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왜? 헐그로 만들어서 어떻게? 그 헐그로 만들어졌던 죽은 인간을 어떻게? 넷샤마를 줘서 살렸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종교적으로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네샤마, 생기. 한자로 하면 생기. 이것의 본질은 뭐예요? 이것은 어디서 오는 에너지다? 진선미.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럴 때.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그게 전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 뭐가 돼요? 아는 것이 병이다. 알면 유전자가 꺼져요. 아, 이게 그 친구가 나를 사기치는 거구나. 라고 알았으면 유전자가 꺼져요.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로 아, 그 사람이 나를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유전자가 막 꺼지죠. 그런데 저쪽에서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모르면 생기 받아요. 유전자가 안 켜져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알면 그 생기를 받아요? 진선미. 아, 이게 진리구나. 이게 맞는 말이구나. 그것을 그렇구나. 먼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안다는 말이 그냥 몇 살이지? 난 몇 살이야? 알았어. 그런 것은 안다 취급을 안 해줘요. 구약 성경에서는 안다 라는 것은 속속들이 마음과 마음이 통할 만큼 안다. 그 말을 얘기해요.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안다 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다 합니다. 아담과 그 아내 이브가 뭐 했더니 서로 야다 했더니 해서 아들을 잉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은 동침했다.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건 순응 틀이 번역입니다. 상식적으로 하면 동침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동침했다면 남자와 여자와 같이 잤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잤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섹스했다는 얘기고 섹스하니까 아들을 잉태하게 됐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책이 아니에요. 같이 자고 섹스한 것을 뭐라 불러요? 서로가 서로를 알았더니 마음이 더 중요하다. 동침했다는 말도 성경이 있어요. 그 말은 야다 안의 알았다가 아니고 샤카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말은 간간했다는 말도 샤카버네요. 동침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은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다 해야 돼요. 아, 뉴 스타트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거네요. 정말로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이 생기라는 것은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이 생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알면 아! 이 생기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 아! 그 사람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아! 그 새끼가 나한테 그렇게 악한 짓거리를 했구나. 유전자 꺼져 안 꺼져요? 다 꺼집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우리 유전자는 우리 생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거나 우울증 환자거나 암이란 것은 몸의 병이고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조차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 결국은 진실이 뭐냐? 아! 여러분 그 일란성 쌍둥이, 그 우울증이 걸린 쌍둥이, 엔도르핀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 버린 쌍둥이, 생기가 막혀 버린 쌍둥이가 낳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완전히 걔의 우울증이 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자라. 걔는 이렇게 되어야 낫겠구나. 제가 7살 그 나이에 우울증이 심하게 빠졌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때 이제 6.25 되었습니다. 제가 1943년생이고 6.25 전쟁은 7년후 1950년에 터졌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쫙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제 낙동강만 북한군이 건너면 이건 완전히 정복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연합군, 미군들이 들어오고 연합군이 들어와서 그걸 막아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비난민들이 부산에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자고 난리가 났어요. 참 이렇게 지금 멋있는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때 저는 태어나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때가 33살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30살에 정상 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 제가 큰아들 7살, 둘째 아들은 5살 이렇게 되어있었다고요. 여러분은 비참했어요. 우리 아버지도 직장을 못 구했는데 그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보따리 장사는 걸렸습니다. 보따리 장사가 뭔지 아세요? 그때 부산에 시장이 큰 시장이 있었잖아요. 국제시장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 영화,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서 정말 감명깊더라고요. 거기 새벽에 보따리 하나, 보자기 하나 들고 갑니다. 가서 거기서 불량품 이런 거 또는 빨리 처분해야 되는, 싸구려로 처분해야 되는 그것을 얼마 안 가진 돈으로 싸서...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빗도 있고, 칫솔도 있고, 각종 잡화라고 그러죠. 보자기 사서 이곳, 집집마다 또는 친척 집에 다니면서 그래서 보자기 열어놓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 팔면 또 다른 동네에 가서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죠.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면 뭐예요? 밤에 들어오니까. 분명히 우리 어머니는 들어와서 주무시킨 것은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집에는 엄마들 집에 다 있는데 우리 엄마는 없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치명적이에요. 유전자에. 특히 그 나이에. 그러니까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지게 안 꺼지게. 귀가 막히는 거죠. 우리 엄마가 나를 버렸으니 귀가 막히는 거죠. 내 샤마가 막히는 거야. 그래서 울증에 흘려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밥도, 배가 고파도 밥도 먹기 싫고. 이렇게 되었어요. 어떻게 낳을까요? 낳을 길이 없죠. 어떻게 낳느냐? 내 샤마를 다시 받아야 돼. 저녁 강의에서 제가 생기라는 것은 뭐냐?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적 에너지다. 과학적으로 설명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은 잘 지금부터 받아들이는 길을 설명해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우울증으로부터 해방이 됐냐고 하면 어느 날 밤, 그 때가 아마 12월 이 정도 됐습니다. 밤에 좀 추웠죠. 그래서 이제 추워서 제가 잠들어서 자다가 아마 이불을 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잠은 쏟아지고 깨기는 싫고 춥기는 춥고 그래도 자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불을 좀 다시 끌어서 덮고 자면 될 텐데 그게 또 하기 싫어요. 갑자기 이불이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아, 좋다. 이불이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다시 나를 덮어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 덮더니 그 다음에는 누군가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은 꿈이다. 아, 이 꿈을 안 깼으면 좋겠다. 왜? 사랑은 나를 그 당시에 뭐 전쟁통에 뭐 사랑이고 나발이 없어요. 먹고살기에 다 바빠가지고. 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이게 누굴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쓰다듬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더니 이불은 뺨을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아, 이게 누굴까? 우리 엄마가 들어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더니 갑자기 흐느끼는 소리가 흐흐흐! 이런 소리가 나면서 그래서 그 순간에 제 오른쪽 뺨이 뜨끈해요. 왜 그랬을까? 어머니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 한 방울. 여러분 그것을 뜨끈하길래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깜깜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네? 라고 아는 순간 우울증이 우울증이 싹 나 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당시에 내가 우울증이 걸렸었는지 나았는지 아무도 몰라. 아시겠죠? 그 순간이 고난 뒤에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우리 어머니가 또 나가셨고 저는 새로운 날을 맞이했답니다. 아시겠죠? 우울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그 일란성 쌍둥이도 아!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 생각이 틀렸네. 내가 받은 인상은 잘못했네. 내가 잘못 선택한 거네. 이것을 딱 깨닫게 되면 우울증이 아니라 암도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T세포, 유전자가 켜지면서 암세포를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를 받는 길은 첫째, 아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 자, 방금 우리 훈육 주임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무리 고쳐 볼래도 뭐예요? 안돼요. 못 말려요. 못 말려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못 말린다고. 그래서 제가 사랑을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못 말리는 꼬라지를 너무 자주 보여주니까 점점 꼬라지도 보기 싫어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먼저 사랑을 줘야지. 사랑만이 바꿀 수 있어. 우리 엄마가 보여준 뭐예요? 그 사랑이 내 유전자에게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치유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사랑이란 것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이런 세속적인 사랑은 조건적 사랑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통을 안 받았을 텐데 왜 괜히 쓸데없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그 이유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이란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면 사랑해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안 해주면 사랑 안 해, 미워해 그런 것을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구나. 저쪽에서는 내 말을 안 들어줘도 사랑이란 것은 나는 계속 더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게 진짜 사랑이구나를 딱 깨달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사랑이 익숙하고 당연해요? 조건적 사랑이 익숙하고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밉지 뭐 당연히 밉지 뭐 사랑한다 켜놓고 왜 내가 이걸 원하는 대로 안 해 주지? 그건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뿐이지 그 내면을 쫙 들여다보면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지. 나를 위해서 너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이면 뭐예요? 이기심이지. 이기심이지. 이기심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욕심이지. 나는 다 해 줄 생각이 없으면서 너는 뭐예요? 해 줘. 해 타오. 여러분 미인 방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인일수록 오래 못 살아. 왜 그럴까요? 오래 못 산 이유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미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어릴 때부터 이쁘니까 온 주위 사람들이 뭐예요? 아 이쁘다 이쁘다. 걔도 이뻐야 사랑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쁘면 자꾸 뭐예요? 뭐 맛있는 것 같아죠. 그러니까 이쁜 미인, 여자 미인들은 맨날 어릴 때부터 뭐예요? 이 사랑을 받는 것에는 당연하고 익숙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했다. 아무리 이뻐도 살아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옛날부터 호박이라서 사랑을 별로 못 받아본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그런데 미인들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미인인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미인 같네요. 그렇죠? 미인들. 미인이 많아요. 이번 기회는 다 미인이시네요. 그래서 저도 미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인을 좋아하려면 각오를 하고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이 딱딱딱 떠오르잖아요. 위기에 지었을 때, 놀라운 기지가, 지혜가 착착 오는 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가 나한테 주는 새로운 생각. 그게 영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영감의 핵심은 뭘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주제로 한 영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께요. 제가 이 성경 말씀 한마디를 가지고 심각한 관절염 환자가 확 회복되는 놀라운 현상을 봤습니다. 이 말이 이렇게 있는데도 교인들은 잘 몰라요. 누가 보면 6장 35절 오직 너희는 뭐를 사랑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원수라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미운 사람이에요. 밉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신이라. 이걸 모르면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금방 하나님 나 미워하겠지. 나 지옥 보내겠지.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모르는 자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신이라.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탁 바뀔 때 유전자가 어떻게? 박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댕긴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댕기면서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벌 주시는 분이다. 은혜를 모르는 놈들에게도 벌 주신다. 그래서 정회계 안 하면 지옥 보내는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조건적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악한 자일지라도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런 사랑에는 이런 내 샤마가 될 수 있는 생기가 될 수 있는 내 유전자를 켜서 나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우리가 당연히 하다고 알고 있는 자기 중심적, 이기적, 욕심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말 안 들어도 악할지라도 원수가 될지라도 이럴 때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그런 것을 그렇게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있어도 의미 없고 있어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도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여기에 이런 말을 하시는 예수님 같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2부 세미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선입견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정말 생명적으로 정말 생기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 해를 태양입니다.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착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춰줘. 햇빛은 누구에게나 비치는 것처럼 악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비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은 예수님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왜? 아니다 이거예요. 나쁜 놈은 뭐예요? 벌져서 죽여버려야 되는 하나님이지. 무슨 나쁜 놈의 악인에게도 해를 비쳐? 선인에게 가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와서 가르친 진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친 말은 그 당시 세속적으로 통상적으로 믿어오던 하나님과는 정반대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짜야 너는. 하나님은 나쁜 놈이 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참 한심한 노릇이지만 마찬가지. 지금도 제가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하신다. 사실상 김정은이를 더 사랑하신다. 그러면 저는 죽일 놈이야. 그렇죠? 왜 저는 김정은이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신다. 그래서 더 나쁜 놈은 더 사랑해야 변한다. 여러분 마찬가지. 암도 더 심한 암은 더 생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낫잖아요. 박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를 모르고 있어. 죄가 많은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벌을 더 줘야 돼.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무실론자였습니다. 제가 무실론자인 이유는 뭐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조건적 하나님. 알고 보니까 제가 소리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나는 무실론자였다. 그래서 예수 믿는 놈들 말이에요. 언어 폭력으로 비꼬고 제가 비꼬고 이렇게 남들 가슴을 휘비어 파는 데는 아주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다 바보 짓이었다. 그래서 이 고집불통 훈육주임을 만나서 이렇게 서로 대결 구도로 가서는 해결이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이 꼴통 훈육주임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먼저 바뀌어라. 어떻게 바뀔까요? 그랬더니 너 그래도 네 마노라 사랑하잖아.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네가 사랑한다는 것을 한번 확실하게 한번 표현을 잘 해 봐라. 사람은 이 표현을 안 하면 내 자신 유전자도 영향을 안 봐. 그래서 우리가 스마일스마일 노래도 하나의 표현입니다. 표현이고 그 표현한다는 것은 나는 이쪽 웃기로, 스마일 웃기로 선택했다. 나는 그래도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선택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선택의 길이에요. 왜? 생기는 선택으로 받으니까요. 그랬더니 아주 기발한 생각을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제가 집사람을 보면서 저렇게 이쁘게 생긴 게 말만 좀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 아까 기도했잖아. 너는 아직도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네 마노라가 변하기를 원하고 있잖아. 그것을 기대하지 마. 네가 먼저 변해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것을 변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준다고. 맞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니까 말 안 들어도 이쁘게 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요. 그럼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확실하게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나요? 갑자기 아마 제가 일생동안 한 말 중에서 가장 현명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했냐? 나는 눈 깜빡거리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제가 너무 정스럽게 눈 깜빡이는 동안은 너를 못 보잖아. 그랬더니 뭐예요?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살았다니까. 감동을 받아 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표현 안 하면 모르죠. 그래서 표현 안 하면 상대방도 모르고 내 유전자도 별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냥 지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행동으로 표현하라 이거예요. 그 표현을 할 때 이 생기가 왕창적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 순간이 내가 정말 생기를 받기로 선택했다는 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비. 비가 와야 식물들이 다 자랍니다. 비를 의로운 그래서 비도 사랑의 상징이에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어떻게? 다 같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어떻게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우리 교회된 게 맨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 섬기세요. 잘 못 섬기면 뭐요? 뭘 받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야. 그러면 왜 왔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너희들을 어떻게 섬기려고 왔다. 박수! 박수!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의 종류는 신들의 종류는 무수히 많습니다. 아마 종교학자들이 다 세보니까 신이 2천 개가 넘는데요. 그러나 그러나 모든 그 2천 개의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요? 나를 섬기라고 안 섬겼다가는 뭐요? 죽을 줄 알아? 고생할 줄 알아? 그런 조건적인 신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신은 이런 신이요.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죄가 많은 것, 문제가 심각할수록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해 주겠다.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치유시켜 주겠다. 이런 신이 없다고 해야 될 이유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아무도 없어요. 벌 주는 신 이상구도 없다고 했어요. 섬기라고 하고, 그 다음 무엇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겠다. 그만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한다. 이게 이상구라는 무실론자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고 그 당시에 제 몸에 있던 병이 15가지 이상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자꾸 받으면 활성산소라는 것이 자꾸 생산되어서 그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자꾸 손상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세포들을 자꾸 죽여요. 세포핵이 있고 핵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는 뭉치예요? 실무치. 실은 뭐예요? 유전자.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당시에는 생기가 넘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기가 안 넘쳐요. 그건 왜 그래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생기를 준 그 진리를 배웠으면 그것을 자꾸 복습을 해야 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 생기가 유지가 될 때 치유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에 당분이 들어갑니다. 혹은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와서 생기가 와서 이 당분이라는 연료가 타면 에너지,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생산시키고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나와요. 이제 이 활성산소는 이 미토콘드리를 파괴하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입니다. 또는 유전자에 가서 유전자를 손상변질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유전자를 꺼서 우울증도 생기게 하고 유전자를 손상시켜, 파괴시켜서 변질시켜서 암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시키는 가장 질병 발생의 원흉이 활성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간세포에서 이 SOD라는 노란색 물질을 생산해서 이 활성산소를 뭘로 만들어버리냐면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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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시즌 산소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물과 산소는 우리 건강에 유익한 것이죠. 그렇죠?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병에 잘 걸리냐면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병에 걸린다. 그러면 물과 산소로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변화시키는 물질이 바로 무슨 물질인데? 이 노란색 물질 SOD라는 물질입니다. 수퍼옥사이드 수퍼옥사이드 디스트로이아 활성산소를 파괴시켜서 분해시켜서 물과 산소로 변화시키면 아무 병도 안 생겨요. 왜? 활성산소가 내 유전자들을 손상시키고 변질시키고 꺼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SOD라는 물질은 어디서 오게? 간에서 생산합니다. 간 세포를 열어놓고 들여다보면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활성산소를 다 분해해서 물과 산소로 만들어 버리니까 병 걸릴 수가 없죠. 그러면 병 잘 걸리는 사람은 뭐를 잘 생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SOD를 잘 생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SOD를 생산한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뭘까요? 생기는 생기는 결국 생기라니까 아무리 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생기야. 생기하고 유전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힌다. 생기는 무엇으로 봤는데? 선택으로 봤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을 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야만 됩니까? 액션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속으로는 내 모세혈관이 더 잘 발달했으면 좋겠다. 마음속으로는 내 유전자 켜지면 얼마나 좋을까? 백번, 천번 마음속으로서 원해봐야 돼요. 소용없어요. 드디어 내가 무엇으로 선택을 보여줘야 돼요? 액션! 그래서 액션하지 않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기를 줘서 유전자를 켜서 치유해 주고 싶은데 선택하는 그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죽게! 착해라! 그러면 죽게! 이거 아니에요. 네가 나의 이 무조건적 사랑을 정말 원한다는 그 액션을 한 번 치워봐라. 근서하고 진하게 지내보세요.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참 생각이 깊어요. 중학교 3학년 그래서 지금 앞으로 뉴스타트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진짜 배워야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지난기 257기에는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만나서 아주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학생으로서 학교에 가서 다른 동급생 아이들의 생각과 근서의 생각이 너무 달라. 아시겠죠? 근서는 어떤 여러분 지금 중학생들은 날라리들 아닙니까?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의미 없죠. 그래서 의미 있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리가 되니까 자꾸 뭐예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수준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나 이런 진단을 내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니야. 그래서 뉴스타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앞으로 많은 병 드신 분들 노인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나는 의사로서 이것을 우울증으로 보지 않았다. 정말 모범생이다. 너무 모범생이다 보니까 어떻게 자꾸 동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고통을 다 겪어요. 토마스 에디슨 수준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동급생들끼리 같이 공부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어릴 때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생각이 달라서 도통 어울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외롭죠. 근소도 어떤 시시때때로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때가 되면 우울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본적으로 어떤 뇌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우울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아이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이런 아들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근소한테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잘 하세요. 그럼요. 정말 훌륭한 요즘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중학생입니다. 저는 근소를 알게 된 것을 참으로 그 엄마가 전화를 했는데 그 아들이 우울증으로 심각하대요. 여기 와서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정말 분명한 액션으로 선택을 했을 때 정말 잘 회복한 우울증 환자들이 참 많아요. 젊은이들이 요즘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우울증은 생기가 부족한 겁니다. 생기가 왜 부족하냐?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근소만 해도 책을 많이 읽어요. 무의미. 저는 우울증을 무의미증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살아가고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제가 그거를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자살을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온갖 그러니까 저도 좀 다른 애들하고는 생각이 달랐으니까 결국 제가 의사라도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보면 이상국? 왕따야. 저게 무슨 의사야? 그래도 좋다. 그런데 왕따를 당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울려야 좀 재미있는데 그러나 이 왕따를 내가 특별한 정말 이런 일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야말로 보람 있는 일이야를 하려면 그 정도의 확신이 믿음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왕따 시켜? 좋아. 너희들은 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그 핵심을 몰라서 그래. 그래서 왕따 시켜도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에 이것을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서는 그걸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 동급 중앙생들이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칼칼거리고 그러면 또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우울증이 당연한 거죠. 아무리 건강해도 뭐예요.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놓고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놀고 나는 외로우면 자연히 우울 반응이 남은 거죠. 그걸 가지고 큰일 납니다. 병원에서 이런 우울증 저런 우울증 진단을 붙여 놓으면 여러분 근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나는 우울증 병자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딱 현실을 직시해야 돼. 그냥 권위자들, 의사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나온 그 말만 툭툭하고 내가 나 자신이니까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나는 비정상이야. 안 해요. 누구든지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다 정상적인 생각을 해보고 싶고 그게 무엇일까?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게 진짜 현실이 맞는가? 그래서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면 내가 안정감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약 가지고는 안 되죠. 물론 약은 때때로 필요해.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지금 증세가 나타날 때는 할 수 없죠. 일단 약을 써야죠. 그러나 약으로 유전자가 회복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알아야죠.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 생기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생기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오늘 저녁 시간까지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길 1편, 2편은 끝나고 3부를 저녁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awk